수많은 여배우 들어보셨을 텐데 음... 멍하나? 이러한 나사가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일종의 약간 뭐라고 할까요? 백치미라는 표현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매력적이었어요 이상한 허전함이 굉장히 꽉 채워진 게 아니라 그게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영화 가시 아주 딱 어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계속 확신으로 들어갔고 그렇군요 그 오디션필름도 보고